가수 설현 씨가 심쿵한 선수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학교 동창? 그렇죠, 학교 동창. 학교 동창. 민호처럼. 그럴 수 있어요. 설마 학교 때 설현이 고백했다고. 그게 좀 설현 동창 아닌가요? 아쉽게도 사실이 아니고요. 2015년에 그룹 AOA와 심쿵의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때 컨셉이 라크로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현 씨와 1대1 파트너를 해서. 제가 라크로스 기본 기술도 알려드리고. 소소하게 담소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쿵은 팩트가 아니라는 거야? 설현이 심쿵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부럽다. 잠깐 1대1로 이렇게. 그죠, 뮤직비디오 그죠.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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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그 노래죠?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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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그 노래죠? 그건 뭔 노래냐, 그거.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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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빨래 하세요, 빨래. 빨래 빨래 써요. 나 빨래 한다는 줄 알았어. 나 본 것 같아. 그래.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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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한글자막 by 한효정